자 이제 모든 세상에 모든 걸 갖다가 다 설명할 수 있겠구나 상위 개념을 갖다가 딱 얘기해주고 그걸 뒤에서 꾸며 주기만 하면은 간단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우리 눈앞에 이런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 이거의 상위 개념 뭐 얘기할게 없죠 자 이런때 자 우리말로도 사실 이게 뭐냐 할 때 this is what 이렇지 않습니까 자 이때 딱 이렇게 설명하면 딱 좋아요 this is what you made 이게 뭔가는 뭔데 당신이 만든 그 뭔가다 라는 거예요 this is what you made 이렇게 what 은요 우리말로 약간 그 뭔가 그런 느낌이 또 있기도 하지만 핵심은 앞에 뭐 이렇게 꾸밈을 받는 말 그쵸 아까 무슨 어 애니멀 이랄지 저거는 a man 이랄지 그 꾸밈을 받는 말이 있으잖아요 그런게 없어요 없고 this is what you made 이렇게 바로 나오죠 이게 바로 that 하고 what 을 구분한 요령이에요 자 그래서 요 바로 앞에 뭔가가 없으면 what 이에요 그리고 뭔가 그 꾸밈을 받는게 있으면 되시죠 자 완전 간단한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